목포시가 오는 5월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 준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. 목포시는 최근 관련 보고회를 갖고 체육시설과 교통과 주차, 숙박, 음식점 관리 대책, 환경, 도시 미관 정비 등 체전 분위기 조성 등을 점검했습니다.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,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수영과 육상, 축구 종목 등이 목포에서 펼쳐집니다.